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장면 영상을 영국 BBC 방송이 입수해 전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BBC에 따르면 202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인 10대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북한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장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상엔 한국의 문화가 북한 10대들에게까지 퍼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접한 북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망쳤다는 내용의 해설이 나온다는 게 BBC 측의 전언입니다. BBC는 해당 영상이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한 단체에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や青